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감기 들려서 목소리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침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여러분이 신청해주셨던 필통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청해주신 건 제가 아는 실체인 신청해주셨어요 이렇게 안에는 들어있고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나 뭐가 붙은 거지 어쨌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밖은 터질 것 같이 빵빵하구요 모닝글로리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색상으로 구매했는데 너무나 추적인데 이거 제가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거 아니 지금 2년 썼는데 이제 6학년이 되면 3년째 쓰는 것 같아요 제가 05년색이라 일단 다 꼼꼼 소개해볼게요 소개 고고고고고 먼저 두 메모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알린 토이스토리 메모지인데요 너무나 추적이에요 보자마자 구매를 한 상품인데요 진짜 이게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천원이라니 완전 저렴한 가격에 완전 꿀템을 산 거죠 완전 꿀템 그리고 무지 메모지인데요 무지 메모지는 꽤 가격이 좀 디자인에 비해서 비싼데 카카오 프렌즈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2750원으로 3000원 가격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가격에 비해서 그렇지만 여기 떼면 여기 끈덕이도 안 묻고 얘는 살짝 묻거든요 아주 살짝 묻어요 거의 안 묻어가지고 얘도 꿀템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안 묻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모지들은 집에 있기도 하고 집 저기 방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꿀템이죠 그리고 제 지우개입니다 이거는 에어터치로 모노 잠자리 통 모노 지우개인데요 뒤에는 일본어로 되어있고 앞에는 이렇게 에어터치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되게 완전 꿀템이에요 이거 완전 잘 지워져요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보여주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서요 이것들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2000원에 구매한 하이라이터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색감도 진해서 이쁘고 그런 건데요 여기엔 제가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이건 다이소 마테들이에요 이 마테들은 진짜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에 1000원이 아니라 세트에 1000원이에요 다섯개 세트인가 4개 세트에 1000원이라니 완전 대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마테라서 학교에서도 가끔씩 쓰긴 쓰니까 이것도 필통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거는 마일드라이너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두색을 뽑았어요 제가 원래 다른 것들도 색깔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두 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민트색인데 제가 연두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모르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 마일드라이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나 뭐 핵심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젤팬들이에요 젤팬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젤리롤입니다 색깔은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색깔을 구매했어요 세 개로 검정색 첫 번째로 검정색을 구매했고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도 구매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싸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내로 이것도 소개해줄게요 일단 이거는 젤팬인데 0.5짜리에요 네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검정색인데 되게 색감이 진하고 예뻐요 근데 이게 검정색이 좀 그렇더라고요 색깔이 다 그런 거겠죠 싸니까 그런데 되게 싼 가격치고는 잘 나오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샤프도 나오고 불펜도 나오는 완전 꿀템이 있거든요 색깔들도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카메라 빨이 아니라 가지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이쁜 템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인데 이게 초록색이라 나와요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여기는 샤프 네 사투리가 나왔는데 사투리 저 시국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네 완전 좋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샤프 다만 가졌을 때 계속 이것만 써가지고 네 완전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 뭐 그냥 선생님이 그냥 나와라 뭐 멘모지나 이것만 들고 와라 이랬을 때 딱 떡멘모지나 아니 그럼 뭐 종합장 같은 거 작은 공책이다 이거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 꿀삼총 4젤입니다 이거는 되게 색깔 이쁘죠 테크닉... 아니 테크닉... 클릭...인가? 네 거기서 산 건데요 진짜 좋아요 여기 누르면 나오는 건데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이뻐서 샀습니다 이거는 이중에서 아마도 가장 비쌀 거예요 이거는 어... 모르겠네 파라... 드라픽...인가? 네 그렇게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요 진짜 이거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보라색인데 저희 친구들 거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런데 저는 보라색이 가장 이뻐서 보라색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 USB인데 학교에 과제 제출할 때 USB가 큰 도움을 주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는 라이언 립밤인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프렌즈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카카오프렌즈샵에서 구매한 핸드 버터인데요 핸드크림도 있는데 이거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학교에는 다니고 있고요 집에선 핸드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여기는 제 네임팬인데 트윈 네임팬이에요 넓은 거는 되게 여러모로 유용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1500원에 두 개나 판매하는 바른의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판다가 그려진 제 자는 모닝글로리에서 1000원에 구매한 자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필동속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